하하 여기는 안에 뜨렀네 여긴 뭐 개인 땅인가? 모르겠네 개인 땅은 빼놓고 하는건가 어떻게 된건가 알지 못함 여기 또 뭐라고 여기 또 뭐 뭔 트집하니깐? 아 씨 아 좋구나 좋아 음 여기는 개인 땅이 돼가지고 철조망이 없네 아 얼마나 보기가 좋아 어 85m야? 아이고 지리산 해발구도는 1915m고 여기는 85m라 이거지 안녕